아 제 낚싯대로는 어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대박. 뭐 어쩔 수 없죠. 장비가 후진걸. 지금 현재 시각은 오후 12시 20분. 이곳은 낙사낭입니다. 지금 이곳에 고등어 찌낚시하는 사람도 많고요. 삼치 루어 낚시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튼 이곳에서 오후 삼치 낚시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후 삼치 낚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항이 고등어 찌낚시하는 분들 고돌이 몇 마리씩 올라오고 있고요. 삼치는 제 주변에 깜깜 무소식입니다. 제가 제일 첫 받다록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편에서는 삼치 한 마리가 나왔는데 아 사이즈가 꽤 큽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던지는 쪽에서는 쇼파이트도 없어요. 지금 북쪽에서 똥바람이 아주 가열차게 불고 있어갖고 낚시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돌이라도 나와라. 삼치는 됐다. 전갱이라도 나와라. 아유 환장하건데. 와 이거 완전 노인과 바다인데요. 지금 한 100번 정도 던진 것 같은데 쇼파이트 한 번 못 받았습니다. 아 죽겠다. 아무래도 삼치가 다 먼 바다로 이동한 것 같아요. 아이고 조금만 쉬었다가 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와 죽어라고 안 나오네. 어떡하지? 그냥 접을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버스 시간까지 열심히 던져봐야겠죠? 아씨 환장하건데 어떻게 된 거야? 다 어디 간 거야? 북으로 건너갔음. 여기도 지금 간간이 삼치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아주 멀리 캐스팅해야지 한 마리씩 올라오네요. 아 제 낚시 때로는 어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대박. 뭐 어쩔 수 없죠. 장비가 후진걸. 아 확실히 오후에 삼치 때리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 다섯 번만 더 때리고 버스 시간도 다가오니까 다섯 번만 딱 때리고 미련 없이 접도록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련 없이 접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미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만 재미없었던 게 아니고 저도 더럽게 재미없었습니다. 삼치 낚시는 역시 새벽에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아 낙사당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꽝낚시 아 짜증나 quis? 아 짜증나 아이 иммунит ellt debate